탈모 전문 중개 플랫폼 우수수를 서비스하는 삼손 컴퍼니가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메시업 엔젤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았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는 비공개입니다. 우수수는 전문가 상담을 기반으로 탈모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고객의 탈모 사진 한 장을 등록하면 국내 유명 탈모 관리 전문점 약 150곳과 평균 8명 이상의 의사가 탈모 상태와 추천 치료법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발 이식과 가발, 두피 관리 등에 대한 비용 견적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없이 앱을 통해 탈모 전문병원의 위치, 방문 후기, 비용, 이벤트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다수의 의견과 비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현진 삼손컴퍼니 대표는 올해 전국 단위의 탈모 전문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보 비대칭의 문제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탈모 케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며 자가 건강 측정 기반의 탈모 케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신의 탈모 상태에 맞는 가장 최적의 탈모 케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정후 메시어벤젤스 심사역은 늘어나는 탈모 인구와 함께 국내 탈모 케어 시장은 연 4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며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우수수가 대표적인 탈모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